오늘은 빈칸 출원 문제 가장 마지막 문제, 34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2위에 해당한 문제고 그 다음에 77% 이상의 학생들이 틀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틀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글을 읽을 때, 글을 읽고 정보를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 이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언어적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에 있는 표현들을 언어적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조화 그러니까 내가 언어적으로 인식한 이 언어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는지 정보의 흐름에 대한 구조화, 즉 도식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도식화가 된 상태에서 의미에 대한 이해 파악, 의미에 대한 이해 파악이 일어나는 건데 우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해를 할 때 이 세 가지 단계가 굉장히 빠르게 동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계가 나눠진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무언가 이해를 잘 못한 학생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방금 자신이 언어로 읽은 그 문장을 다시 되물어 봤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해요. 방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자신이 방금 읽은 문장의 언어적인 표현들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또 이게 쉽게 머릿속에서 기억할 정도의 구조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에 대한 이해 파악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항상 글을 읽을 때 첫 번째로는 내가 읽은 이 문장에 대한 어떤 구조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일단 구조화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해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 구조화라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지 책을 읽고 나면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복잡하게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A는 B와 C로 나눠지고 또 B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으로 나눠지며 또 C는 리을과 미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뭔가 구조도가 복잡하게 나열되게 됐을 경우에 그때 여러분들이 정보의 구조도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고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글에서는 A를 B와 C로 나눴고 B를 기역과 니은과 디귿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C를 리을과 미음으로 나눴는데 여기서 A가 B와 C로 나눠진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적극적인 독해와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이에 대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 끝까지 떠먹여줘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동적으로 접근해서는 이런 글을 읽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 글에 대한 어떤 구조도나 의미적 이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이걸 딱 보시고 먼저 언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조를 그려내시고 그 다음에 의미 단계로 나아가는 건데 의미의 이해 단계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언어적인 인식 단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앞부분에 첫 문장을 보게 되면 여기 등장한 어떤 소재 주인공이 있죠. 바로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주어자를 등장을 했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고 카테고리가 정해지죠. 어떤 모든 사람들이에요. 운전을 하고 또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긁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동사가 방향을 설명해 주는데 자기 자신을 뭐로 여기냐면 교통 전문가로 여긴대요. 문을 열고 집 밖으로 걸어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럼 방금 이 문장을 읽고 나서는 일단은 언어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죠. 모든 사람들은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교통의 전문가로 여긴다고 지금 앞에서 필자가 설명을 했구나. 일단 여기까지가 인식의 단계고 그 다음에 구조화의 단계는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간단하게 바꾸는 거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미지화를 시켜도 좋아요. 뭔가 이런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겠죠. 머릿속으로.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교통 전문가로 여긴다. 언어적인 구조를 인식하고 나서는 그거를 도식화를 시켜주는데 언어적 구조를 깨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내가 이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의미 파악이 있어서 이제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신을 전문가로 여긴다. 즉, 이 교통이라는 분야와 관련돼서는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시키자면 이제 수능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전문가로 여긴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요. 기준이 지금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 그 다음에 집단 그러니까 개인대 집단 이런 어떤 커다란 방향성이 들어가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숙련된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풀 때 숙련된 리더의 경우에는 여기 앞부분을 딱 읽고서 지금 이 글의 큰 방향이 자신 또는 개인을 중심으로 흘러가겠구나. 이걸 여기서 좀 파악을 해볼 수 있고 이 글에서 집단과 개인 간의 어떤 관계성 또는 이 관점의 변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을 다룰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이걸 여기서 이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글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예측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 다음에 엔드가 나왔고 그럼 여기 주어 부분이 하우가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갔죠. 하우절이 그러면 이 그녀, 이 그녀는 누구예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 한 명이죠. 이 도로를 바라보는 그 방식, 관점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도로를 바라보는 자신을 교통 전문가로 여기는 이 도시에 사는 한 사람의 그 관점이 이 동사 뒷부분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냐 이걸 찾아내는 건데 자, 보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고서 이 글 전체 어떤 각각의 보기가 정답이 됐을 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 분석인데 먼저 1번을 보면요. Reliance이 나왔어요. A가 B에 의존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이거는 B가 A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방향을 제공하고요. 1번은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도시의 그 길 도로들을 바라보는 관점 즉,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봤던 거랑 그대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지죠. 첫 번째 문장에는 자기 자신의 기준점이 낮죠. 자기 자신을 전문가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Her Self가 지금 딱 나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전문가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죠. 근데 여기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벌써 좀 느껴지고요. 2번은 Itself는 그녀가 도로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 관점이 뭐와 함께 업데이트가 되냐 각각의 새로운 공공교통정책과 함께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공공교통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중심점에 놓은 이 방향하고도 좀 잘 맞지가 않죠. 그 다음에 3번은 그녀가 이동하는 도로 여기서 지금 이 길은 그녀가 이동하는 길이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이 도시에 사는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인 그녀로 잡혀져 있고요. 상관이 없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을 때 기준점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랑 멀어지는 방향이 돼버려요.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가능성이 좀 없는 데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인디펜던트 요구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방향을 제공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게 되면 글 첫 번째 읽었던 부분하고 뭔가 맞지가 않고 그리고 이 엔드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방향이 같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게 됐을 땐 굉장히 어색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벌써 3번이 답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트랙 클로즐리 위드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 즉 도시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자신을 교통 전문가로 여기는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그 사람들 중 한 명인 그녀가 돌아다니는 방식과 그녀가 이 스트레이트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 드디어 기준 자체가 자신이 되는 방향을 그리는 보기가 지금 4번에 나오게 된 거죠. 5번은 그녀의 도시가 운영되는 방식? 그러면 그녀가 속해 있는 도시가 운영되는 방식과 아주 강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아까 봤던 2번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향이에요. 정책, 그 다음에 시티가 오퍼레이트 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카테고리적인 범위는 시티가 오퍼레이트 되는 방식이 더 넓긴 하지만 같은 방향의 방향이죠. 이렇게 보기가 같은 방향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오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답 보기를 만들기 때문에 보통 오답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트랙 중에 하나가 반대 방향 방향을 바꿔버려요. 또는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반대로 해버려요. 그래서는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보기에서는 B가 A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그냥 다른 카테고리 R 카테고리를 반대로 다른 카테고리로 바꿔버립니다. 위에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인식하고 머릿속에 구조와 도식화를 그려내고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보기를 봤을 때 보기가 그 빈칸 자리에 들어간다면 보기의 맥락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글의 방향이 그 전체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확장하는 시야를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장 읽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빈칸을 봤지만 벌써 정답이 4번이라는 게 느껴지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밥만 먹고 이 수능 문제만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많은 원서들을 읽고 그다음에 글을 읽어왔던 그런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도 이걸 좀 쫓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석이 되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보처리할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보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보처리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도 정보처리가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첫 번째 문장이 나왔던 이런 표현들 자기 자신을 전문가로 여긴다. 그러면 결정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겠구나. 엔드, 논의적으로 같은 방향 흘러가니까 여기서도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잡는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글을 느끼면서 흐름이 파악이 되면 답이 금방 도출이 되는 거죠. 뒷부분도 한번 볼게요. That's why가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서 글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틀, 관점을 하나 더 전달해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점이 같아져야 달라져야 달라지죠. 기준점이 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집단 전체의 의견의 일치보다는 불일치 쪽으로 글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야 논리가 맞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만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민 정신이 있는 시민들이 arguing past one another 이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past는 지나치는 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argue past one another 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하고 있구나를 여기서 느껴주셔야 돼요. 그러면 논리가 맞죠.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자신을 전문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할 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역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서 판단을 하고 주장하는 방향이 그려지는 그런 방향의 소설이에요. 자, 뒷그름도 보면요. 이 네이벌후드 미팅에서 학교 강당이나 아니면 도서관 뒤쪽에 있는 룸들 또는 교회에서 저기 이게 주절 부분에 주어져요. 이 지역의 거주민들이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굉장히 열띤 어떤 그런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컨텐슈스 디스커션스라는 표현도 앞부분과 같은 방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주장이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다 지금 주장이 다르다는 거죠. 합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면서. 뭐에 대해서? 교통과 관련된 제안과 관련돼서. 근데 그 교통과 관련된 제안이 이 도시 도로를 변화시키게 되죠. 그럼 다시 올라오면은 이 도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달라요? 자기 자신을 전문가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죠. 이쯤 되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정답이 4번이 되죠. 왜냐하면 1번, 2번, 3번, 5번의 방향으로는 글이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4번으로 정답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느끼게 되면 여기서 정답 도출이 한 2, 30초 안에 나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읽게 되면 한 40초에서 50초 안에 정답이 도출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쌤이 빈칸초론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구조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포된 의미들을 뽑아내고 A를 필자가 이야기해도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B, C까지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뒤에 나올 글의 흐름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글을 읽을 때 내 예측에 맞구나를 확인하는 느낌으로 글을 읽게 돼요. 그러면 정답이 빨리 도출이 되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보기를 봤을 때 각각의 보기가 됐을 때 글 전체의 논리적인 응집성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앞뒤의 맥락의 흐름이 어떤 게 답이 돼야지만 흐름이 정확하게 논리 정연하게, 질서 정연하게 하나의 질서를 이루면서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이 관점에서 좀 거시적인 관점 필요에 따라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정답이 굉장히 빨리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드가 나왔기 때문에 글의 이름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요. 이 모든 정치적인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모든이 붙었죠. 그러니까 앞에도 everyone이라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지금 범위를 잡아놨고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모든 교통은 범위가 지금 모든으로 잡혔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로컬하다. 로컬하다라는 거는 어떤 그 주변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에 영향을 받게 되고 굉장히 퍼스널한 거다. 개인마다 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또 지역도 지역들도 다 자신의 어떤 그 지역에 맞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뒤에 내용을 읽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상의 생활 즉 뭐 출퇴근 또는 자신의 그 이동의 어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주장을 한다는 거의 내용이랑 또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도 볼게요. 어떤 교통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동을 이동 속도를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죠. 근데 수만 명들 그러니까 수만 명들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 교통 프로젝트인데 그게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중지가 되게 되죠. 그럼 왜 그걸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교통 프로젝트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반대하죠? 왜냐하면 몇 개 되지 않는 이 주차 공간을 잃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통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게 되면 내가 주차할 공간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지라도 반대한다는 겁니다. 또는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개인적 두려움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죠. 맥락적으로 같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방향이 계속 반복적으로 서술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읽고 이 방향을 느끼셔야 돼요. 낫이 나왔죠. 항상 낫이 나오면 A가 아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와요? A가 아니라 B야. 뒷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건 어떤 데이터나 교통 관련된 엔지니어링이나 또는 어떤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뭔데 그럼 이 공론화된 도로에 대한 토론이 감정적 과정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감정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변화가 한 개인, 여기도 한 개인이 나왔어요. 한 개인의 출퇴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는 주차 능력 그리고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한 개인의 믿음. A Persons가 나왔지만 이게 인디비주얼의 방향이랑 같죠. 한 개인. 결국에는 한 어떤 특정 개인의 생각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을 기반으로 기초해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또는 이 지역 비즈니스의 이 순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반으로 굉장히 감정적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기초로 토론에 임한다. 전부 다 4번을 향해 가고 있죠. 어떻게 도로를 바라보느냐는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퍼스널한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미칠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 방향을 나타내는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